아니 근데 이거 닉네임 검색 안 되는 시스템이 개 짜증나 그것도 맞아 근데 검색되는 시스템 되면은 또 다치하잖아 쟤는 전적 검색하는 거 씨비 걸고 맞아 난 팀채팅도 삭제해야 된다 생각해 전체 채팅 없앤 거 말고 팀채도 삭제해야 돼 사실 전체 채팅보다 팀채팅을 없애야 돼 맞아 팀채팅도 그냥 삭제시켜 진짜 아 그러면 재밌겠다 난 뱀픽작에서 개인 프로필이 떠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이랑 본인의 사진 본인 사이? 그러면 그러면 민근 씨 집 밖에 못 나갈 거 같은데 그래? 어차피 안 나가 나는 소개팅 어플이야? 진짜 아니 소개팅 어플처럼 돼야 된다니까 그 아만단가 막 그런 식으로 돼야 돼 아니 부캐를 없애야 된다니까 1인 1개정 해야 돼 1인 1개정 아니 그거에 부캐는 있어도 되는데 부캐 정지 먹으면 본캐도 정지 먹어야 돼 맞아 그거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진짜 있어야 돼 아니 어머니 계정으로 못 만들게 해야 돼 회장님 그만해 어머니 그래? 갑자기 어머니 계정 그건 조사 불가능해 사실 그래? 그치 아니 실제로 어머니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계속 그래 그래 이 지랄한 년 누구냐 이거 안영수야 그래? 그래? 안영수야 그래? 김민규 만개 역시 꿀통교 맛있다 존나 맛있다 그냥 우리 준수 또 2승 해줘 맨주 받았어 오늘 준수 팀은 빡이다? 빡이야 그냥 퐁이 저 자식 착한 자식이야 역시 룰 치팅은 있으며 있어야 해 렉사이 선생 착한 선생 먹이가 필요한가 보군 아 스트로스 베이득 참치 마요네스 어? 적에게 반가웠습니다 이거 샤코랑 뭐 하려고 했다가 조져버렸네 레알 부들부들 나 진짜 진짜 이기고 싶어 나 자꾸 뚱땅뚱땅으로 이겼어 점수가 안올라 아 저기요 저기요 샤코넴 울랄랄랄라 울랄랄랄라 좋은데 샤코넴 방심류도 좋은데 나이스 드디어 진짜 난 병신이야 난 병신이야 팀이 팀에게 도움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 난 이기는 병신이 되겠어 다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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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난 돈 안줘 난 쓰레기니까 난 쓰레기야 시간 갈기 얘들아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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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코가 병신이 아니라 내가 병신이었던 거야 인정 빠 빠 빠 빠 빠스 좋다 빠 빠스 좋다 설마 근데 이게 과연 빠스일까 나쁘지 않겠는데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진짜 팀원이 이기면 이기고 내가 캐리 해야되는 판은 못 이기는 거면 나 진짜 그건가 버스형 원딜러인가 갑자기 현타 같은 게 오네 저 개자식 저 개자식 개자식 나 버스 탔지만 어쩌라고 이기면 그만 이기네 그래도 미스포츠는 간다 안 되겠다 1승 해야겠다 와 그 챔피언 그 챔피언 꺼냈다 딸깍 딸깍 사실은 다 너야 다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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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받아먹는 타임은 아 진짜 이거 직수가 너무 나를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와우 터블리 한 번만 나이스 야 근데 마오카이 왜 이렇게 뚱뚱해? 와우 저를 처치했습니다 와우 지몸미 아 이걸 아랫목으로 한번 피하고 아니 진짜 급발진 개 지린다니까? 나이스 저기 이기면 헹 치료다 미포 아끼고 아끼웠던 나이 궁극기 샤샷 이제 나 이게 나와버렸는걸? 정말 미안하게도 이거는 스노볼이 아까 지렸던 게 뭐냐면 올라프 궁이랑 요거 유차 뺀 거 스노우브로 개질이었죠? 마오가 급발진 갑자기 하는데 좋은 급발진이야 그래 그렇게 좋아 갑자기 냅둑 공 써버린다니까 민교림 사방이 살짝 안 좋은데요? 예? 왜죠? 따라갈만해 어? 아 진짜 아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? 괜찮아 아니면 못 잃.. 질 수가 없다 진짜 미안하지마 아 진짜 바텀을 진짜로 나 직선 로밍을 하고 나이스 본체는 내가 아니다 이거야 변상궁이 새끼야 야 이거 끝낼만 하겠다 마오가 근데 잘했어 나는 바보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보였다 처만끼만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민결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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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니 이거 처음에 제가 쉬싸고 왔는데 우리팀이 죽어 있었어요 이블린 씨가 카집스가 괴물이 돼 있었어요 카집스가 야 프레스티지 바다의 노래 세라핀 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그러니깐 내가 서폿하면 진짜 미안하지만 쇠앙이야 니가 느려 오소이 오소이 뭐야 쟤? 우워어어어어어어어 후기 앞으로 뚫어 앞으로 힘들어 같이가 500 bebook 맞아 아니 자이아가 죽으면 안 되는데? 와 저 적폐 챔피언 김민경은 저걸로 왜 못 이기는 거야 와 이걸 왜 저 바텀을 개박살냈는데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진짜 짜증난다 저도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자인 척 좀 그만해 너 저도 목격자예요 그냥 아니 민규야 근데 너 상대 오레이디라고 지면 말 안 된다 했는데 그 판을 진 거야? 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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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싸이오한테 라인도 처벌로 빼 말 안 된다니까? 왜 진 거야 근데? 수학에 놔둘고 싸이오니랑 뽀뽀하다가 싸이오니 혀 깨물었대잖아 그것도 있는데 탑정글님들이 갑자기 싸운 다음에 서로 정글 뺏어먹기 게임했어 저 진짜 민규님 이해해요 민규님 팀 미드 트롤임 인정 미드는 저구요 나잖아 유명한 트롤이더라 그 사람 악질이던데 나 2승 하고 올게 이번엔 오케이 부탁할게 럭스 서폿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아 씨 이거 큐 못 맞추다니 어 내 큐 오늘 적중력을 왜 이러지?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거 그니까 저 니도 안 맞고 나 오늘 왜 이래? 진짜 이거 내가 완전 말하는 버릇이 서폿이야 나이스 지났다니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빙 또 탑이야 또? 아 씨 또 왔네 진짜 아 진짜 뭐야 아 진짜 왜 지는 거야 상체 맨날 잘 싸워보자 아 개 스트레스 받아 진짜 아 얘 또 잤어? 동룡 친구 안 나갔니? 동룡 석사 김현우 현우야 현우야 아 그냥 X같다 아 변신 존나 못하는 새끼 그냥 케일 원챔이면 케일만 하지 뭔 돼도 않는 거 좋아하겠다고 나도 화나지만 아 나 3으로 4로 강등됐어 걔 같다 진짜 괜찮아 다시 올리지 뭐 골드로 안 떨어지면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다시 일어서 존목표고 일어서 내가 김민교보다 낫지 난 그리도 많이 이겼어 아 근데 뭔가 근데 삘이 질 것 같더라 우리 탐은 항상 져 우리 팀 왜 다 졌어 또 X 됐네 아 아 나 왜 이렇게 김민교 아 그럼 게임이 존나 이상하다니까 이거 아 아 몰라 나 김민교 존나 웃겨 근데 씹을 때 여기 움직인다고 하니까 존나 웃기잖아 민교 씹을 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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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지 MKR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무적우적 씹냐 흐흫흫 MK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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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아 미니언한테 껴갖고 버벅거려서 나는 육네비 내게 나는 육네비였다구 나이스 쓰레시 선생해 내가 당신을 못 믿었네만 나이스 드디어 이긴다 자야 이제 나한테 숨도 못 쉬어 미니언 호랑맞고 모는 것이 좋을거야 그니까 이상하긴 했다 이거 내가 똥냄새 맡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물로 봤다 애들을 내 잘못이다 내 잘못 저어어어어어어어 내 잘못끼리 만족한 정말 미안해 이마니의 10 박빙 근데 이마니의 징크스? 할 수 있어 브러지 같은 새끼들 난 1승 1패 했어 아니 1승도 못한 브러지 새끼들은 정말 미안해 나 최선을 다했거든 마오카이 궁을 쳐맞는 원딜러가 있네 그게 바로 나야 바둑빠 소비두밤 그게 나야 아 근데 진짜 깨달았다 민규씨 반대편이면 진짜 5천 개씩 걸어야겠다 아 진짜 억울하다 아 진짜 나 첫 판도 나도 개오굴해 아 나 첫 판 개오굴해 어떤 이상한 정글러 새끼만 나와갖고 아 그냥 진짜 딱 갔으면 깔끔하게 플랫 3이었는데요 야 난 첫 판에 어떤 새끼 만난 줄 알아?